여러분 우리가 장시간 이 팁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여러가지 중에서 팁스 R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협의의 팁스는 가점 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점 사항은 살펴봤는데 다른 가점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팁스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즉 R&D 사업은 기술개발 과제에 제한이 있다고 했었나요? 없다고 했었나요? 자유라고 했었죠. 없었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그치만 4차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는 1점 가점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점 요거 외에도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해당 사항이 뭔가 우리 확인할게요. 지방 창업기업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계속 그 지방에 있을 예정인 것만 확약을 하면 가점 2점이나 줍니다. 많이 주죠. 그 다음 내일체험공제에 도입을 운영할 예정일 때 1점 또 프리팁스 또는 팁스 R의 성공기업일 때 가점 1점을 준대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총 5점인데 이 중에서 3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당나게 결정될 때는요 단 1점 때문에 큰 차이가 나요.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어떤 시험이나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 가점 굉장히 챙기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팁스의 가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프리팁스는 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팁스 R 제도는 뭔지 그거 보겠습니다. 프리팁스나 팁스 R 제도 둘 다 팁스를 받기 전에 받는 거고요. 또 성공하면 가점 1점을 받고 또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팁스 R에서 우리 R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R은 여기 나와 있어요. 리버스의 약자. 다시 태어나다. 그쵸? 자, 리버스를 한국말로 재창업이라고 하고요. 이 재창업의 정의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에 나와 있대요. 잠깐 보니까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대요. 자, 중소기업 폐업하고 다시 설립하면 재창업입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을 폐업한 다음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무조건 다 재창업일까요? 꼭 그렇지 않아서 몇 가지 설명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법조 문제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링크 걸어 놓도록 할게요. 물론 최정화면에도 링크 걸어 놓고요. 자, 창업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창업을 정부에 사는 창업지원은요. 창업자, 즉 그 회사의 대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회사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 또 한 법인의 대표명을 그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에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창업이죠. 그 다음에 폐업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거는 재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으로 봅니다. 오늘까지 유통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내일 폐업을 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이거는 창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창업이란 말은 같은 업종에 있어서 한 번 폐업을 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설립을 했을 때 재창업이라고 하고요. 올해부터는 두 가지 경우가 더 창업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앞으로 말할 두 가지에 대해서도 다 재창업에 해당했었거든요. 근데 창업으로 보는 두 가지가 올해부터 추가됩니다. 자, 같은 업종인데 폐업을 하고 3년이 지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하고 파산, 도산을 해도 어차피 폐업하죠. 파산, 도산에 의한 폐업을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동종, 같은 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것도 창업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그 내가 예를 들면 누구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공장을 내가 인수를 해서 새롭게 내가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장사업자는 그 공장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과거로부터 쭉 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생애 최초 사업자를 그 공장에 내도 작년까지는 재창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창업지원은 그 회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의 대표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부터 있던 공장 과거로부터 있던 사업체를 기준으로 창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물적 기준이라서 타당하지가 않아서 금년부터는 인적 기준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대표자를 대상으로 창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창업이냐 재창업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창업이냐 재창업이냐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팁스 R은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프리팁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프리팁스는 프리팁스는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즉 업력 3년 이내까지 지원해 주는 반면 재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팁스 R은 업력 7년 이내까지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업력 7년 이내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같은 조건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주니까 대체적으로 재창업자가 창업자들보다 조금 지원 혜택이 적은데 이거는 기간을 넓혀 주니까 조금 더 크다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팁스는 창업자의 부담금, 기업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인 반면 팁스 R은 총 사업비의 25%니까 더 기간을 넓혀 주고 부담액은 줄여주는 좀 더 혜택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팁스는 10개월 내에 모든 사업을 해야 되고요 팁스 R은 8개월 이내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프리팁스보다 불리하네요. 모집 기간은요 팁스 R은 2월에 1차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지났습니다. 5월 달에 모집이 있으니까 5월 모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리팁스나 팁스는 그렇게 예산이 크지 못합니다. 프리팁스는 30억 원을 1억 원씩 최대 지원해 주니까 30개 기업 내외로 지원해 줄 거고요. 프리팁스 R은 20억 원이기 때문에 20개 내외 기업들을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에서 소진이 되면 2차는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재창업자로서 사업화 자금 프리팁스나 포스트팁스나 팁스 R은 모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 자금 필요하신 분들 1천만 원에 투자를 받고 이런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본 공고문 뒤쪽에 가면 이렇게 해당 사항에 문의처가 있어요. 팁스 R 사업은 여기 엔젤 투자협회 창업진흥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네요. 여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재창업자 중에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기도 해야 하지만 먼저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팁스에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사업자가 이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지원을 정부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걸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먼저 폐업하고 나서 3년이 지났거나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할 경우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지원 기간하고 철저히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대표자를 포함해서 상시종업인 2인 이상이 되는 거나 기준 사업 공급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1년 이내로 유치해야 되는 거는 프리팁스와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는 팁스 운영사나 창업기획자 개인 투자 조합만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팁스 관련된 사업이 동일합니다. 프리팁스나 팁스 R은 지원기관이 종료했을 때 사업계획서 대비 최종평가에 대해서 성공 여부 판정을 받아야만 팁스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를 상대로 하는 프리팁스는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팁스 R은 7년 이내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팁스는 팁 7년 이내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고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7년까지 꽉 채운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원 받아 봤자 팁스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조절도 잘 하셔서 최대한 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법적으로 합법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또 특이한 것은 팁스 R&D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또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패키지 사업이죠. 이미 선정돼서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팁스 R 사업은 그 재창업자들의 프리팁스 같은 거니까 이미 팁스 R&D 기술 개발 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도전 성공 패키지 민간 투자 연계형 지원 사업을 이미 받은 기업들도 팁스 R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재도전 성공 패키지 제가 여기다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팁스 R은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건데 팁스 R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건 지원 대상이 아니라 팁스 R 사업은 이런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 얘기예요. 중복될 수 없거든요. 팁스 R은 여기 예비가 아니고 예비 없어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공고문에 오타를 누가 한번 내면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수정들을 못해요. 너무 많은 문서들에 묻혀가지고 문제죠. 사업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인자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모든 사업에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사조에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에도 어떤 사업이 된다. 신청이 안 됩니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것도 같이 그 법점문에 살펴봤는데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어떤 건가 볼게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무슨 금융업도 안 되고 다 그랬었는데 201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행적인 시설들만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최대 1억 원을 받을 때 여러분 기업들이 부담하는 거 있어요.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창업자들이 지원하는 프리팁스보다 조금 쭈네요. 줄어들었죠?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했었어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초기창업 패키지 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요. 그래서 초기창업 패키지에서 그것도 최대 1억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팁스 R사업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4천만 원 정도 받았으면 팁스 R에서는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받은 만큼은 차감하고 해주는 거는 프리팁스나 팁스 R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리팁스나 팁스 R사업이나 창업자의 재창업자의 팁스 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팁스 R은 재창업자의 프리팁스 사업인 거와 마찬가지죠. 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천 자격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팁스 R사업에도 가점제 있습니다. 최대 3점을 인정해 주고요. 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재도전 데모데이 재도전이요. 재도전 데모데이 IR 사업설명회죠. 투자설명회에서 왕주왕전 수상을 했거나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했거나 창업진흥원 통합 IR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그렇죠. 투자설명회에서 수상을 했거나 이런 기업들인데 이렇게 수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점을 거의 안 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이제 가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나왔던 내일채원공제와 노란우산공제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프리팁스는 팁스를 받기 전 창업기업이 팁스 R은 팁스를 받기 전 재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3년 미만 또 7년 미만이라고 표기한 거는 정확하게 이내가 맞죠. 자, 프리팁스는 3년 이내 팁스 R은 7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팁스 내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업은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팁스 R 또 민간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사업 모두 다 사업화 사업입니다. 사업화 사업 자, 요거는 다 사업화 사업인데 요것만 R&D 사업이에요. 사업화 사업이라면 도대체 자금을 어디다 쓰면 되는 건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팁스, BR&D,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데 팁스 R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타치고 빠뜨린 거 많아요. 자,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임차 또는 구입하는 거 특허권이나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회계감사비, 무슨 또 사업화를 위한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박람회,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술이전, 이런 것들이 지급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여비, 또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화 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이런 사행적인 시설들이라고 이미 같이 봤는데요. 사실 2019년 이전에 창업이 아닌 업종에 해당됐던 것들인데 2019년도에 창업이 아닌 창업을 범위로 좀 줄였어요. 그래서 팁스 R&D에 지원 제외되는 건 우리가 팁스 할 때 한번 보긴 했는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사행시설, 개인서비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업종이면서도 팁스의 팁스 R&D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금융 및 보험업이어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 같은 숙박 및 음식점업도 호텔,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경우에는 음식점도 팁스 R&D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팁스에 관한 사업들은 다 지원금들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프리팁스나 팁스 R을 받은 이후에 팁스를 받고 그 다음에 포스트팁스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스케줄만 잘 맞추고 여러분 아이템이 합당하기만 하면 이렇게 천만원에서부터 최대 100억까지 투자를 받으시고 또 정부지원금은 총 13억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초에 맞게 쓰시면 되고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규정대로 쓰시면 되되 투자나 지원금 모두 융자 즉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이나 이자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만 쓰시기만 하면 사업에 성공을 하든 성공을 못하든 이거를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잘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R&D에 대해서는 이렇게 5억원의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기술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사업화 사업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